오호! 키 슬더스! 에이 슬더스! 만국형 슬더스! 다 걸러! 카드 안먹을거야 죽지 뭐 카드 안먹어 거의 다 왔다 앗! 킬각 차모가 맞어 드롭킬이 맞어 그것도 아니면 진화가 맞을수도 있지 쓰레기 지금 던지면 피해지나? 아따! 동양카한테 때렸어! 잠깐만 라떼는 말이야 아클 그냥 숫자 큰거만 고단이면 깨는 순간 되고는 누워본 적이 없었어 요즘 것들은 약해 빠져가지고 툭하면 눕기나 하고 헤인쯔쯔 아 딜맞았어 이걸 주고 그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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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보초기가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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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잖아. 아닌가? 수비선장 두장 다 잡아야 막을 수 있는데. 슬슬 보초기 와 난관이 먼저지. 몸박도 필요하긴 한데. 슬슬 보초기가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슬슬 보초기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어우 진짜 두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에 검 와 형 써야 아닌가 와 형 써도 박힐 거 없을 것 같은데 목표 진짜 쓰기 싫다 후수수 목박을 써야지 높 옆번째야 저거 상습법 좀 봐 저거 무감각 필수 아 왜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왜 나와 아 다 싫어 그냥 엘리트 그 옵션이 넘 쓰레기라 애매한데 첨탑골공원 이야기 중사장의 디엄은 이십 순천심장 처음 나왔을 때 정점을 찍었다 그 지옥의 심장론을 직관하면서 과저두렴 해 따로 따뜻 그때 심장 깬 카드가 바로 최강의 엘월드였다 이 말이야 그땐 재구성 다른 카드였음 예지 카드였지 아 들어 아 들어 날 보내줘 이 미친 참타다 이쯤되면 슬슬 가로시 태어날 때부터 지켜본 트수 나오는거 아님 두렵다 두렵다 쓰레기 와 무한동력 무한동력 에너지이다 우호우 어지러운 파티다 기사 기사 필요함? 난관만 필요한거 아님? 아님 아잇 이 눈치기 아 염주 아하 정말 행복한 게임인데 이 행복을 놔두고 싶다 잘가라 허접 안 돼 치 어 그럴 수도 있지 거고 나와야돼 0코짜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무모한? 일격? 인쇄장 무모한 돌친 그 좀 게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화가 나지?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하지? 사모주세요 사모주세요 아니다 바리케이드가 나와야 되는구나 사모는 필요없어 그래도 주면 쓴 오도운데 나는 쓴 아 아냐 뒤 source 점점 별 검 뭐? 검 무? 돌 무돌 있으면 바로 무한덱이긴 한데 무한덱 만들어야 되나? 적을 죽이면 무한덱 아닌가? 잘 모르겠다 넣는게 맞을거같은거 거의 무조건 맞을거같은 빙불어 강화 안하기 첨탑볼공원이야기 지금 나오는 뚜두두둔 하는 부금은 출시부터 있던 부금이고 다른 산막부금인 딴딴딴딴딴 나중에 추가된다 산막부금 두개였어? 쓸써온이야기 징끈 포쉭 징끈 포쉭 징끈말고 불..조 불..조 아 염주 아 잠깐만 염주 염주하자 꿈덩이 보스는 달팽이가 제일거지갖고 일반 몹은 꿈덩이가 제일거지갖고 일반 몹은 꿈덩이가 제일거지갖고 아 아잠깐만 인생 고간몹 1등 고간몹 1등 이래서 무돌이 필요했다 되게 몸박 섞어서 쓰면 돼 점탑을 부술힘을 얻었다 점탑을 부술힘을 얻었다 점탑을 부술힘을 얻었다 거기에 군만두 좀 넣어주고 선글라시 고글이 파마는 냉영화 중두보이이다 음행 음행 이제 진짜 웬만하면 안질 것 같다 이게 어케짐 음행 솔직히 올드보이도 만화책 말고 스틴백으로 습더스하게 해줬으면 탈질 않았지 오 군만두 먹으면 서팀 개막임 그럼 중가로는 앞으로 10년 저 첨탑에 갇혀있어요 된다는건가요 대들 대들 지원자 나왔는데 지원자 나왔는데 뭐야 나도 할래요 울조약 울조도 약이다 심장전에서 거지아시 잡히면 질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렇게 거지아 틀려면은 조건이 좀 많은데 지너도 안잡히고 지너도 안잡히고 재물도 안잡히고 워포도 안잡히고 불조약도 안잡히고 턴포도 안잡히고 올라오니 이는 경호의 수 재물이 안 잡히고 그렇지 유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재물 안 잡히고 어퍼 안 잡히고 진우 안 잡히고 전함 안 잡히고 무감은 무감은 빼고 난관기사만 잡혀도 두 턴이던게 세 턴으로 늘어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짜 낮은 왕률로 망할 수는 있겠다 열 쫄깃 이건 난관 못 태운다 2패 있어가지구 1패만 있으면 난관 태우면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난관 극복. 아. 후스텍.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후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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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쟤 포인트 어디감? 올루 님들 포인트 어디감? 올루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